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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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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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술 썩썩 깔아서 짊어지고 짊어지고 저건 너, 저건 너 그네기 무덤으로 그네기 무덤으로 벌쳐 걸어갈 벌쳐 걸어갈 거나 해 나 진 나 나 진 나 밤미나 밤미나 나 술 썩썩 깔아서 나 술 썩썩 깔아서 짊어지고 짊어지고 저건 너, 저건 너 그네기 무덤으로 그네기 무덤으로 벌쳐 걸어갈 그네기 무덤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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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 나 밤이 나 낮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낮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저건 너 그내기 부담으로 저건 너 그내기 부담으로 걸쳐 걸어갈 권나이 걸쳐 걸어갈 권나이 내가 혼자 해줄게 갈까요? 낮이 나 밤이 나 낮을 쏙쏙 깔아서 짊어지고 저건 너 그내기 부담으로 무덤으로 걸쳐 걸어갈 권나이 짧았거니 임팩트가 있지 곡은 순한데 가사가 좋잖아 가사가 의미심장하잖아 낯을 쏙쏙 낯을 간개로 살보네요 그래도 그 마음을 봐야지 마음을 큰애기 무덤에 벌초로 가는 그 마음을 낯을 가는 마음을 보지 말고 낯 간개로 무섭지 낮이나 밤에는 낯을 쏙쏙 간개로 전설고향 같잖아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지? 벌초해준거 임자 없는 큰애기 무덤에 얼마나 이뻐봄이 자 그러면은 저기 뭐야 개구리를 하나 배울까? 오늘 내가 저기 뭐야 꽃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음주에 꽃과를 해야지 개구리를 예쁜 놈을 하나 해야지 개구리 왕구 잡힌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이쁜 놈 가르쳐줄게 개구리 왕구 잡힌거 정보는 다른 문이 개구리 왕구 잡힌거 그지? 천천히 개구리 왕구 잡힌거 개구리 왕구 잡힌거 그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